병풍처럼 펼쳐진 절벽은 사람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선 사람들은 범한 산길 대신 물길을 이용했는데요. 이맘때면 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용화씨는 배싸공이 된다고 합니다. 평일날은 한 10번, 그리고 주말에는 한 20번. 한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미꽃 피는 시즌에 이렇게 한 2주 정도요. 먼저 타실 분 두 분.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딱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인이 산 넘고 물 건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답니다. 동강 할미꽃은 오직 우리나라, 동강 일대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할미꽃들이 쭉 있죠? 네. 이렇게. 어, 저봐. 어, 빛나네. 저 바위 틈에 있는 게 그렇게 예뻐, 희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손이 못 가는 곳이니까 물락이 좀 잘 보존된다는 것 같아요. 동강 할미꽃은 오직 우리나라 동강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봄꽃인데요. 꼬부랑이 할머니, 저기 산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위에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칼날 같은 절벽, 바위 틈에 뿌리내리는 동강 할미꽃.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다른 할미꽃과 달리 꼿꼿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가 키가 적으니까, 같은 위치에서 찍어줘야 꽃이 사니까. 척박한 환경이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한 송이. 긴 여운을 남기는 아름다움입니다. 10여 년 전 아버지가 슬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노모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용화 씨. 동강은 그에겐 포근한 쉼터입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여기 강을 다 수영해서 건너 다니거든요. 여기 태어나서 살면. 그리고 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탔으니까 좀 익숙하죠. 시간도 느리게 갈 것 같은 이름. 거북이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마을에는 용화 씨 가족만 남았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셨어요? 네. 꽃이면 다 뒤죠? 그런데 꽃이 거의 끄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내 살다 보니까 확실히 시골에 죽겠네. 배에다 가마를 싣고 시집 왔다는 어머니. 남편이 하늘로 가니고 아들들이 도시 생활을 권했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거북이 마을에서 민박과 식당을 해왔답니다. 애들 오기 전에는 손님들이 전화하면 백숙 할머니 자짓나게 하고. 그것도 그렇게 실천해 백숙 할머니라. 자꾸 백숙 할머니. 백숙 할머니요? 동강을 찾은 객들에게 이곳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그 할미꽃이 뭐가 이쁘다고. 할머니. 손님들이 할미꽃 보러 오는 거예요? 할머니 보러 오는 거예요? 할머니 보러 오면 할아버지가 와야지. 이제는 두 일째 아들 용혜 씨가 어머니 대신 주방을 맡았습니다. 맛있게 했어? 올라오. 좀 싱거운데. 좀 싱거워야 돼. 저 요리 잘해요. 대학교 때 조리를 요리를 전공했어요. 대학교 때도 요리를 했고. 직장 생활도 음식을 한 십 몇 년 했죠. 호텔 중식당에서 일할 만큼 솜씨가 대단했지만 결국은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배를 이으니 맛은 깊어질 수밖에요. 때문에 매해 잊지 않고 들르는 이들도 있을 정도. 늙지를 않으셨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면 한결같으세요. 데려 그 아드님들 두 분이 자꾸 이제 어머니를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잠시 뿐. 평소엔 한가롭기만 한 거북이 마을. 저기로. 금방 올 거야. 형제가 사이좋게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저는 꽃 따로 가는 거고 동댕안 약속해로 가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성격은 영 딴판. 형은 꽃을 좋아합니다. 이걸 산동백꽃이라고도 하고요. 표준어로는 생강나무꽃. 생강처럼 약간 매캐한 향이 난다고 해서. 김유정 소설가가 쓴 동백꽃이라는 소설. 거기 나오는 동백꽃이 이 꽃이에요. 빨간 동백꽃 아니었나요? 김유정 씨도 강원도 춘천 분이시니까. 매캐하고 알싸한 노란 동백꽃 향기. 그게 이 꽃의 향기예요. 되게 달달한데. 사랑의 향기죠. 형이 한자리에서 낭만을 즐기는 동안 동생은 산을 노비는데요. 이건 뭐예요? 영지버섯이, 영지버섯이. 이게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라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두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나아요. 이게 초약품입니다. 섭추? 백출, 창출. 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어머님이 속이 좀 안 좋으신데 더부룩하고 이럴 때. 이걸 차로 끓여드시면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아들. 소자네요. 이게 약초꾼인데 어머님 안 좋으시면 당연히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산에 오른 목적이 다르니 각자 가는 길도 다른데요. 볼일을 다 본 후에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벽이라는 절벽 사이에 걸려있는 구름다리. 다리 아래 굽이치는 동강과 아찔한 능선. 매번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입니다. 강이 있고 산이 있어서 좋아요 저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서 주는 즐거움도 많고. 굳이 어디 있느냐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연이 주는 뭐랄까요. 평화로운 여유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풍처럼 아늑한 동강. 형제는 그 품에서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방향이 도착했다는 달성은요. 제 움직임은 장소가 développement와 소아들의 무한이. 어, 저ните? 먹고 싶어? 집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고. 아침에 좋는데 다 먹었어 그새. 그새 아무것도 다 잘 먹을까 토끼는. 토끼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니? 아들린에 갖다 놨으니. 아, 어머니가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어머니가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갖다 놓을 겁니다. 두 마리만 가져온다 하더만 네 마리를 가져와서. 어머니는 여유 만만인 두 아들이 좀 탐탁치 않은데요. 오늘도 둘째 용휘 씨가 어머니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아지트로 향합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메뉴는 뭐라 그러시죠? 어머님은 공장 떤다 그러죠? 골방에 박혀가지고. 솟대 만드는 데 푹 빠진 건데요. 솟대나 그러면 원래 마을 입구나 밖에 많이 세워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작게 소품처럼 만들어서 집 안에 들일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산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드는 다양한 솟대.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야단 치러 왔어 깐겠다. 잘 한다고. 역시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눈치. 바깥을 받으면 그래? 그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못하게 하다 하다 했는데. 조금만 하면 폐기나 하지. 이제 폐기나. 이제는 뭐 힘이 모져져서 폐지도 못하지. 두 아들이 도시의 삶을 포기한다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소원은 두 아들의 결혼이라는데요. 그냥 감자도 넣어. 싫어, 싫어. 싫어. 너무 맛있다고. 달아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오지 산골로 내려와 짝 찾는 데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형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아드님 두 분이 이렇게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근데 예, 든든하긴 든든한데 한 가지가 문제지. 아침부터 밥 잡았어, 얼른. 뭐가 문제죠, 어머니? 보면 알지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밥 먹는데 진짜. 밥 먹었어요. 오늘 잡았어. 나도 도망갈지? 독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다들 빨리 먹으려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모자의 신경전. 꽃을 좋아하는 형 용화 씨는 자연스레 꽃차 만드는 데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가 일손을 돕습니다. 목련이 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꽃을 말려내요. 그러면 왜 찻잔에 딱 넣으면 꽃 한 송이가 핀 모습으로 딱 차가 만들어지겠죠. 향과 맛은 물론 모양까지 생각해야 하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어머니, 이거 하고 계시면 재미있죠? 재미있기는 뭐 재미있어서 추워서 얼어 죽을 게 있는데 손이 막 세린데. 일당 많이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밤에는 그냥 세우고 해서 해 주고. 낮에만 받지. 말쓰는 투박하지만 꽃 다루는 손길은 조심스럽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꽃이니까요. 새 봄 첫 꽃차가 만들어지면 가족들은 강가로 나서곤 합니다. 고운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비로소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이런 꽃들이 물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꽃이 피었던 모습 비슷하게 많이 살아나죠. 아주 기가 막히네. 동강을 마당삼아 올해도 어김없이 향긋한 봄맞이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있을 거예요. 우축이라는 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여기 계속 있겠죠. 그렇게 안 좋다고요. 만날 이따 만 것만 봐야지 좋지. 만날 보내. 아들들 두 분이 잘하셔야겠어요. 네. 대답은 잘해. 너도 말해봐. 서로를 아끼는 따스한 마음이 있어 더 아름다운 동강의 봄날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